예 어 예 씻고 있는데 오우 마이 갓 땜미 어 넘길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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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양후관은 요거 밖에 없어 그래 잘 가려진단 말이야 어 이거 황급빛, 피복빛만 딱 보고 끝내던지 안돼! 어 아니야 어 어 그냥 넘기고 싶어서 아 어디 맞았어요 좀 방금 어 약간 이상한 구간을 맞은 것 같은데 가려줬네 다행이다 편집에 힘을 빌리라고요? 나 이거 편집 안하고 올릴건데? 말했잖아 실황은 편집 안한다고 편집 안해도 너무 좀 그런데 하는 그 구간도 있었잖아 47 47 47 47 야, 얼굴에다가 기름칠을 너무 많이 발라놨어 내가 죽을게 왜 이렇게 했지 47 47 47 한 5 47 47 47 48 Diana... 아니... 내가 그녀가 다가서 다가서 다가서... 내가 알았을 때... 너는 이해할 수 있겠지... 꺄... 뭔가 안 좋은데... 너는 안 오래 걸리네... 아직은 시간... 너는 아직도 가능한 기회... 내 롯데... 한글자로... 이제 가, 여기를 걸어. 트래퍼스는 찾아보고. 제발, 그를 그리지 않게. 노란 딱지의 기운이라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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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찌 됐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알비가 달리기구나. 알비, 얘 뛰길 수 있다. 아니, 이제 뛰면 뭐 하자는 건데. 처음부터 뛰게 해주든지. 뭐야, 길 어디야? 여기구나. 자,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애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다 매달리고 직감을 누른 다음에 슈팅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엑스. 탕! 탕 탕 탕 탕 탕! 거의 그 느낌. 거의 레드데드 리뎀신의 데드아이. 같은 느낌으로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조심히 따주시고. 따로롱. 들으시길 까지. 탕 탕 탕 탕 même. 그녀는 죽지 않나요? 가만히 있어봐. 어디까지 가? 들어가. 다 됐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설마 안돼 비싼 차가 터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아마... Diana 하셨습니다. 왜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제 최선의 친구. 그녀가 멈추를 떠났습니다. tell me about the doctors. 정말 멈추네요. 정말 나쁜 꿈. 왜요? we need to go. no. 자, 사적 청구. 아, 근데 저거 있잖아요. 이거 무력화 있잖아. 저거... 안 죽였으면 됐을 텐데... 아...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전문가입니다. 증거 수집. 이것도 다 했어야 됐나? 귀찮아. 어차피 뭐... 할 필요는 없지. 스토리만 보는 건데 뭐예요. 그 agency knows my secure locations and they will be searching for us. this is the safest place I know. can I come with you? you need to hide. till I know what's going on. it was you who called. yes. oh... you must be victoria. come on in child. are you... thank you for your help. this girl is important. take this. we will take good care for my son. 다이아나 said you need that neckless. I don't care. don't care. come back. I'll be watching. I'll take that. no I literally I will be able to tell you things right there. 고맙습니다. But first, I got a favor to ask. Are you listening? Sweet. Well, see, this is local upstart calling himself the king of Chinatown. Not exactly the understated type. And I would really like him to hand in his resignation if you catch my drift. Let's go. 없는데 이번엔 안 죽이고 한번 해봐야겠다 아닌가 그냥 죽여버릴까 지금 요거 방법이 여러가지 있거든요 자 차이나 아 아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갑자기 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입니다 자 차이나타운의 왕같은 경우에 요렇게 표시가 나오고요 챌린지 화면 아 뭐 챌린지 해야되는거요 아 뭐 챌린지 해야되는거요 난감합니다 자 일단 찾았으니까 점수가 올랐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 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 아저씨 아저씨 이걸 파괴해줘요 파괴하면은 저 아저씨가 티비 보다가 꺼지니까 빡치자노 이거 와 그래 오고 있어 이 아저씨 뒤로 보는 순간 걸어갑니다 아 아 남의 집 부담침 했고요 적대지역으로 왔습니다 조용히 해이 씨끼야 빠 아 원래 나 저거 병으로 때릴라 했는데 아 아 아깝네 병으로 때릴라 했는데 자 일단 숨어봐요 아 내가 원하던건 이게 아닌데 아 그래서 어쨌든 옷 갈아 싹 갈아입고 어 여기에 그냥 갖추 간단한 방법으로 게임을 클릭해봅시다 아 여기 주변에 뭔가 있을텐데 얘 뭐지 킹의 마약구름이 오염에 찌들어있다 말고 아 여기 있다 어디가냐 얘 저가 있네 저 친구가 여기 오고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아 어디갔어 얘 아 쟤 오패 왜이렇게 저벌리가 있냐 얜가? 어디지? 저 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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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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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저격수는 뭐든지 뭐든지 숨죽이고 기다렸다가 쏘는 겁니다 자 여기 가만히 있을 때 똑백이 어 어 야 이건 아닌데 아 아 잘못 쐈어 아 아 아 아 슬쩍 봐 어차피 어차피 얘네 나 모른단 말이야 어차피 내가 여기 숨은 걸 몰라요 얘네들은 바보들이라서 저를 찾는다고 하죠 제가 옷 싹 갈아입고 나가면 되거든요 아 진짜 이거 바로 앞에 있냐 나가라 야 아 아 아 아 아 자 저기 미니맵을 보면은 경찰 두 명이 나가죠 나가라 제발 갈게 갈게를 보내주고 저는 밖으로 나옵니다 아 이 옷을 입고 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옷을 입고 쏠 거 이걸 입고 나갈 걸 그랬나 아 까비여 안녕 야 여기 와 와봐 자 이제 한 명이 저 유리병 하나 깨진 걸로 저를 발견을 찾으러 올 거거든요 아 아 왜 두 명이 왔어 너무하잖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잘 가시게 그 빡이야 호 이러면 너희들은 날 못 보겠지 변장 자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빠르게 빠져나갈 때 빠르게 빠져나가면 아무도 모르지 자 수 수 뭐지 저 게이지 쓰고 나가면은 전혀 모릅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하하하하하 야 이 똥댕이 뭐냐 하하하하하하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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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 .. 막 야 그래도 배태령 나왔다. 아 발각만 안 됐어도 됐는데 처음에 그 발각이 웬 이상한 아저씨 있었죠. 아 그 사람한테 발견만 안 됐어도 됐는데 그리고 민간인 피해자 2명 민간인이 누구지? 타겟의 피해자 5명 아 민간인이 그 경찰인가? 어쨌든 넘어갑시다. 이렇게 후회해봤자 뭐 이나 없는 게 없어. 아 내가 그때 죽였구나. 아 두 명이나 죽었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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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사토리 인자님이 얘기하시는 그 작업석 위치는 분명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더 할 수 없어. 다이아나는 너는 건강해야 해. 방금 전에 그 뒷머리에 있는 바코드 있죠. 제가 긁을 때 나 방금 그들이 피울 뻔해서 안돼 내 오레오 하나가 하지만 이미 끝났죠 컷신에선 얘기 안 하는 얘기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여름을 못 하죠. 따가우니까 섬에다가 테이프를...